불어 네 불 한 번만 싱크대도 이쁘네 인덕션 삼고 있구요 싱크대 있고 거실은 아 세탁실이 따로 있네요 네 세탁실 작은 방에 세탁실 공간이 따로 있습니다 베란다 거실에도 TV 소파 둘 수 있는 거실도 공간도 넓고 안방 요거는 이사가시면 빼가실거죠? 네 장롱은 뒤로는 어차피 60cm 정도 될거니까 안방도 장롱 3개 3개가 들어가고도 공간이 남네요 여기 있는거는 저 시스템 에어컨 저거 뭐 나머지는 다 있었네요 아 천장에 에어컨 말고는 네 집이 이쁘네요 잘봤습니다 네 어 재생목록 누르시면 가격대별로 방 다 정렬 해놨으니까 요거 보시고 시세에 참고하시면 되구요 그리고 저희가 사무실에 저랑 대표님이나 유튜브를 각각 운영하고 있어서 제껄 보신 분은 저한테 연락을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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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ui